마태문 7장 17절에서 18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하나님이 주신 나무에서 그 나무에 붙은 그 가지들이 못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죠?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듯이 행시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저마다 좋은 행실, 그 의의 행실로 작든 크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추건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한복은 15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 된 자는 자신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에게 자기 것을 줘도 그것이 자기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줍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않은 자에게는 자기 것을 줘버리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주지 않습니다 삼이와 하나 되려면 보낸 자와 하나 되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성과 악을 구분하게 되고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이 말씀으로 온전한 사랑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자기 안에 삼이와 구원자가 거하게 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삼이와 구원자와 하나 됨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구하는 대로 받기를 추건합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dulu